난 지민이 어? 어... 그 형 무조건 나 모르잖아 형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골라보세요 지민이 지민이 진짜 지민이 된 거야 아 형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꿈이 하니 기름 하니 기름 난 기도해봐요 지민 와우 유명인가 보다 지금 딱 나오네 가라박 지민! 가라박 지민! 가라박 지민 걸어서 홑 Insert 홑 Mistress tech 솔로곡 홑 теб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데 지민 네 우인드에 데려가고 싶고 싶고 싶어 지민 이렇게 이런답인데 사실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죠 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저를 원하고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~!! 저는 두 곡의 곡을 Вы 정말 좋아 engines 하지만 약속된 인연이